피자는 주말에 먹자 소리 지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소리 지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피자는 주말에 먹자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 아빠가 만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아 그때 친하게 지나면 아빠 나이 돼도 계속 친하게 만날 수 있거든 재환아 너 되게 속상하고 화났을 것 같은데? 네 더 화났어요 그렇지 더 화나지 그렇지 그때 어땠어 마음이? 좀 무서웠어? 오늘 얘기 잘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재환아 안녕 우리 지난번에 만났었지? 우리 재환이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인형을 꽉 끌어안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응원할게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가라구 원! 진짜 원인다고 깄다 주라고 안 내리면 안돼 엄마, 핸드폰 어딨어? 다섯 시에 방 안내해줘 어 10분 남았어 세원아, 시간 다 됐다 더 끝나면 좋 다 했어 모모아, 뛰치 응, 응 누르고 싶던데 앗 눌러줘 빡빡빡 칠칸 재훈이가 이렇게 잘 보니까 엄마가 너무 기쁘다 엄마가 들어줘서 잘하고 있어